대학에서 아이오아 대학에서 학생들은 월슈온에다 비췄고 월슈온은 보다야 제시받았다야 그쵸 짧게 제시받았다 수들을 제시받는데 나 이거 보고 웃었잖아 너네 아까 젤리 사왔잖아요 근데 그 수들을 그들은 head to 뭐해야만 했다 외워야만 했다 이거죠 네? 여러분들은 수를 제시받은 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제시받았죠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은 head to memorize 뭐해야돼? 암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월 어펄 이것도 제시했다야 제공받았다야 그쵸 제공받았다 선택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제 카드 주면서 이제 선택해라 자 편의점에 갔더니 건강해준 과일 샐러드가 있고요 초콜릿 케이크 둘 중 하나를 오케이? either a or b가 뭐예요? 둘 중? 그쵸 하나를 그래서 when the number 자 그 수가 뭐 주동? 명주동 그래서 수는 수인데 학생들이 memorized 뭐했던? 암기했던 해서 수시켜줘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암기했던 그 수가 7digit, digit에 답이 적고 this is 수입니다 수 그래서 was long 길었을 때 이거죠 길었을 때 몇 자리 수만큼? 7자리 수만큼 이해가? 그럼 7자리면 얼마예요? 1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원 100만원 단이네요 eh? 그럼 외웠을 때 63% 가반수 이상이 뭐를 선택했다? 케이크를 선택했다 여러분이죠 케이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케이크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명주동 그들이 요청받았던 요청받았던 뭐하라고 외우라고 요청받았던 수가 그들이 기억하라고 외우라고 요청 준거야 받은거야 받은 수가 몇자리만 있었을 때 두자리 그래서 얘들아 13 외워 이랬을 때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오히려 반대대로 됐죠? upt4에다가 upt4가 선택했다에요 뭐를 선택했어요? 과일살라드를 선택했다 이거죠 얘가요? 두자리는 과일살라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어는 일곱자리수에요? 두자리에요? 일곱자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리플렉티브와 리플렉티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리플렉티브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 좀 중요한다는데 그 심사숙고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뭐해요 여러분? 박이비아 생각하죠 생각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사숙고하는 숙고하는 뇌들은 알고 있다 dead 뭐뭐라고 그럼 여러분 이성의 뇌죠 이성의 뇌 이성의 뇌는 과일살라드가 better 더 좋다고 그들의 건강에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담에 펴서는 안되죠 그러나 리플렉티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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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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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 리모컨을 막 다은이한테 확 던졌어요 그럼 다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해요 딱 잡거나 딱 잡거나 자꾸 다시 나한테 던지겠죠 피하겠죠 피하겠죠 그런 어떤 반응적인 뇌 반응적인 뇌는 여러분 이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약간 본능이죠 본능 그래서 약간 본능인데 아무튼 뭐라고 해야 돼 반응적 뇌는 desire에 답이 적었어요 갈망한다 이거죠 갈망한다 dead 바로 그 that은 여기에서 그입니다 그 부드럽고 fatten fattening 지방이 어 이렇게 올라온 어 윤기가 있는 네 살이 찌는 지방이 올라오는 어떤 뭐 살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갈망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여러분은 지금 영어 공부하면서 건강 따위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그 쫄깃쫄깃한 뭐를 선택한 거예요 젤리를 선택한 거죠 뭐 건강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 이거 외워야 되는데 미치겠죠 그래서 솔직히 그 여러분 한옥구 선배 언니 있었는데 정말 많이 살이 찐 거예요 시험 기간 때 정말 많이 쪘는데 걔가 대학 갔는데 정말 예뻐졌어요 진짜 그 카톡 사진 보면요 진짜 완전 딴 사람이야 성형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근데 살만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찌는 케이크를 갈망한다 여러분들도 뭐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자 만약에 이렇게 뭐하는 심사습관은 내가 바쁘다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왜 얘 심사습관은 이성의 뇌가 졌냐 이거예요 어? 피겨링 아웃 뭐하느라 쓰여 비지 아이엔지 비 비지 아이엔지 쓰여 이해하느라 아울에다 미쳤고 쓰여 완전히 완전히 이해하느라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느라 바꿔요 지금 케이크이고 나발이고 신경쓸게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서 다른 무언가가 뭐예요 일곱자리 그쵸 수죠 그걸 완전히 이해하느라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like 뭐하 같은 일곱자리 수를 어 암기하려와 같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이해하느라 피겨링 아웃이 원래 이해하다 인데 뭐 아웃을 완전히 라고 그냥 할게요 완전히 이해하느라 어 그 바쁜 와중에 어 임펄스 뭐가 충동이 쉽게 윈 뭐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충동에다 써요 충동 어 충동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리 플렉스 부자 예 뭐예요 이게 뭐라고 반응적 뇌 예 어 브레인 뇌가 이겨버렸다 이거죠 쉽게 이긴다 제가 힘을 안 쓰고 있잖아 이상적인 내가 열심히 어 뭐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는 아 이거 다른 일 하고 있어 어 그럼 내가 해야지 해서 행동을 지배한거죠 예 자 on the other end에다 몇 적고 써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 뇌에는 뭐 슬픔이 기쁨이 뭐 이런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성이와 충동이가 있네요 네 어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만약 우리가 뭐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빡세게 그쵸 네 네 여러분 지금 시험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뭔가 여유로와요 여유로와 그럼 여러분 건강 좀 신경쓰겠죠 살만해 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강남에 뭐 부자들이 뭐 뭐 그 야채 더 많이 먹잖아요 어 살만하잖아 뭐 걱정거리고 딱히 없잖아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몸매관리나 하는 거죠 아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너무 많이 비하 아닙니다 그냥 좋단 얘기에요 써요 다른 어 거세에 다른 무언가에 너무 많이 여기 다른 무언가가 뭐예요 일곱 자리 숫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요 두 자리니까 어 어 오직 뭐와 같은 두 자리 수 외우기와 같은 어 마이너 디스트랙션 해답이 적고 있어요 마이너가 사소한이죠 오직 어 사소한 어떤 주의 끌기 어 좀 신경쓰기 디스트랙션 해답이 적고 주의 이제 돌리기 아니 주의 돌리기라 합시다 죄송해요 어 뭐라고 해야 돼 신경쓰기 에 자 이와 같은 걸로 우리의 어떤 사고의 내가 뭐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나 놀러워해 나 시간 많아 그래서 이성이가 이성이 시스템이 뭐한다 어 deny 어 뭐한다 거부한다 이거죠 에 그래서 이성이가 다른 말로 뭐해요 숙고하는 어 시스템 이성이가 어 뭐한다 부인한다 이거죠 남편 아니고 부인이에요 거부한다 뭐를 거부해 감정적 뭐를 부정해 그쵸 충동 감정적 야 노을 지금 제정신이야 젤리를 먹다니 쓰여 지금 어 얘들아 지금 어 젤리를 먹을 수 있어 니들이 반사적인 어떤 측면에 측면이라면 내 측면이죠 뭐 잔해 운해 아니에요 그쵸 잔해가 이성적이고 운해가 그 뭐 그거라며요 그쵸 네 자 그 위에 실험에 따르면 어 증가된 지적인 로드에 답이 적고 써요 로드는 이제 작업량입니다 작업량 근데 실제로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인텔렉티브 했으니까 뭐가 관련된 거야 뇌와 관련된 거죠 그 뭐야 그 과부하죠 과부하 그래서 뇌에 어떤 지적인 작업량이 증가되면 리즈2에 답이 적고 써요 리즈 이끈다 어 누가 이 반응적인 측면이 어 더미넌트 뭐하도록 지배하도록 우세하도록 이끈다 이거죠 누가 이게 이끈다 해요 써요 리즈에 답이 적고 써요 이끈다 누가 리플렉티브는 써요 그 충동이에요 이성이에요 리플렉티브 충동이 그쵸 다른 말로 뭐라고 반사적 측면이죠 에 충동적 측면 반사적 측면 오케이 뭐하도록 to become dominant 뭐하도록 우세하도록 이끈다 이거죠 아 난 정신 없으니까 니가 알아서 처리해 이거죠 어 오케이 나 뭐하느라 일곱자리 뭐하느라 그쵸 숫자 외우느라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